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기 응용편 문제 3번 반도체 이론 들어갈 차례죠 반도체 이론은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저희가 태양광 발전이나 LED 달광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반도체 이론에 일반적인 PN 접합 다이오드를 이해를 해야 돼서 이거를 넣는 거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원자의 구조서부터 해 가지고 반도체 이론을 한번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은 이 반도체 이론이 몇 페이지죠? 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 4페이지는 이제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반도체 공학에 있는 한 챕터 그 정도 되는 것을 지금 다 이렇게 요약을 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이론은 먼저 어떻게 되냐면 서술되는 게 원자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반도체를 알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를 설명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전력전자 소자까지 들어가려면 일단 다이오드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지 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원자입니다 원자 분자를 더 쪼개면 원자가 나오는 거지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상태죠 그렇지만 실은 원자를 더 분해를 할 수가 있죠 더 분해를 하면 전자하고 원자핵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원자핵도 또 분해를 쪼개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의 구조를 보니까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양성자는 플러스 극을 띄고 있고 중성자는 중성이죠 전자는 마이너스 극을 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원자 자체는 어때요? 중성을 띄고 있는 거죠 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침에 주기율표를 여러분들 톡방에 넣어드렸어요 거기에서 보시면 구리가 29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 번호 구리가 29번에 원자량이 63.5g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보는 거예요 CU라고 되어 있는 건 물질의 원소 기호입니다 구리라는 것을 뜻하는 거고 29는 원자량으로서 아니 원자 번호로서 뭐예요? 전자수가 몇 개 있는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수가 29개 있다 이 전자수는 실은 원자가 중성을 띄기 때문에 양성자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나 전자나 전부 다 29개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이 원자량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게 이제 1몰의 질량이에요 물질의 1몰의 질량인데 1몰에는 몇 개요? 6.02 곱하기 10에 23승계의 원자가 들어가 있는 거를 1몰이라고 하는데 이 1몰이 63.5g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걸로 뜻하면 이 원자량은 63.5g가 그러니까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의 개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63.5g인데 어떻게 중성자가 그렇게 되나 보면 여기서 양성자는 29개라고 나왔기 때문에 29g 플러스 중성자가 지금 34.5g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중성자가 어떻게 소수점으로 떨어지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은 구리의 원자량이 63번과 구리의 원자량이 65번인 65인 이런 구리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동의원서라고 합니다 즉 뭐예요? 원자 번호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달라서 원자량이 서로 다른 원소들을 동의원서라고 하는데 이런 63g짜리 65g짜리 이런 원자량을 가진 구리가 어떻게 해요? 이게 자꾸 앞으로 넣는 거네 어떻게 해요? 69.15%, 30.85%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합쳤을 때 이 비율들을 하면 정확히 하면 34.6 몇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34.5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34.5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리의 원자를 표현할 때요 이 원자핵에 어떻게 해요? 29개의 양성자와 그 다음에 중성자가요 34.5이기 때문에 35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핵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러면 전자가 29개가 있는데 이 29개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K각, L각, M각, N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각입니다 밑에서 배우실 건데 이 각, 각, 각에는 어떻게 해요? E의 N의 자승계예요 E의 N의 자승계에 전자가 있어요 즉, 뭐예요? 이게 이제 실은 궤도입니다 궤도 또 각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궤도에 1궤도, 2궤도, 3궤도, 4궤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자, 이 첫 번째 각에 어떻게 되어 있냐 자, 그러면 2의 1의 자승이잖아요 2 곱하기 1의 자승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궤도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K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L각이죠 L각에 2의 2의 자승이기 때문에 4, 2, 8, 8개가 있고요 다음에 3에서는 3, 3, 9, 2, 18, 18개요 자, 이렇게 합쳐보면 아직도 28개죠 지금 28개요 지금 구리 같은 경우는 29개의 전자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는 28개 뺀 나머지 한 개가 존재합니다 즉, 뭐예요? K, L, M, N각 자, 이 맨 마지막에 존재하는 이 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최해각 이러면 최해각 최해각에 지금 전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실은 이런 최해각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같이 있는 전자라고 해서 가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나중에 물질의 어떻게 해요? 특성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전자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제 가전자, 최해각 전자 똑같은 이야기인데 얘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 밑에 다시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표를 통해서 양성자와 전자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양성자와 전자는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극을 띄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전하량이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똑같은 전하량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식을 갖고 있어요 질량을 보니까요 전자가 9.1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에요 31승 킬로그램 엄청나게 가볍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양성자는요 전자의 1840배입니다 중성자 역시도 양성자하고 질량은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핵이 이동하기에는 아주 힘들어요 전자는 잘 이동하는데 원자핵은 전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게 이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초전도에서 쿠퍼상 원리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다음에 조명공학에서 방전원리를 설명할 때도 또 다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다음에 힘을 한번 볼게요 전자와 핵간에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해요? 전자기력이라는데 얼마래요? 상당히 세요 힘이 중요하게 10에 36승에서 46승배 정도 됩니다 상당히 어지간해서는 안 보내겠다는 거죠 전자를 이게 상당히 센데 양성자 쪽에 작용하는 중성자와 양성자 간에 작용하는 이 힘을 강행력이라는데 이건 더 세요 얘의 천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분열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전자의 이동 속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통상 자유전자 빛의 속도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아닙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전자의 이동 속도를 구할 때요 일렉트릭 볼트입니다 일렉트릭 볼트가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자승이기 때문에 이 일렉트릭 볼트는 2분의 1 MV 자승에서 이 속도 부위를 취할 수 있어요 이렇게 취하는 게 지금 이 1을 앞으로 넘어가고 M을 앞으로 넘어서 루트를 씌운 꼴이거든요 지금 이 속도가 이렇게 구하는 이동 속도는 이건 자유전자 이동 속도 이쪽에서는 거의 광속 정도가 나옵니다 이쪽에서는 그렇지만 도체 내에서 도체 내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빠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도체에 있는 공식이에요 자 만약 도선의 A단면적에 어떻게 해요? 전자가 N개가 전류 I만큼 흘렀을 때 그때의 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 V는 ENA분의 I로 구하거든요 지금 단위수 전부 다 계산하면 cm per sec 나옵니다 즉 초당 꼴랑 몇 cm 정도밖에 안 가요 그러면 초당 꼴랑 몇 cm밖에 안 가는데 그러면 저는 트윗과 동시에 어떻게 장거리까지 그렇게 빨리 넘어가냐 그렇게 말을 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도선에 전자들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자유전자들이 꽉 차 있어요 이쪽에서 전자 하나만 공급해도 얘네들이 쭈루룩 밀려서 바로 끝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많이 보일 뿐이지 실제 이동한 이 전자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초당 몇 cm밖에 안 가는 거예요 실은 이게 이제 실제 도선에서 우리가 이동하는 전자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틀려요 자 다음에 이제 가전자에 대해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이 녀석이에요 이 가전자 이 가전자를 배우기 전에 먼저 궤도라는 개념을 좀 봐야 되는데 궤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자가 아니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일정하게 떨어진 거리를 회전하는 반경주의라고 했어요 즉 어떻게 해요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우리 태양을 주위로 지구가 돌듯이 전자들이 어떻게 해요 핵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렇게 돌고 있는 이런 반경을 궤도라고 합니다 이 궤도를요 어떻게 해요 에너지대로 분류한 거를 각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 그림이 틀렸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여기가 세 개 네 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네 개 다섯 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화이트로 지워주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궤도인데 이 궤도를요 에너지 준위가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요 여기가 지금 핵이에요 핵에서 전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더 높은 에너지 대로 우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애가 가장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 준위로 표현한 거를 이 표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그룹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하나 여기는 두 개 여기는 세 개 여기는 네 개 이렇게 궤도를 그룹으로 표시한 거를 뭐라고 해요 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K각 L각 M각 N각 이런 식으로 O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자 이거를 주각이라고 합니다 주각 K L M N O 이거를 주각이라고 해요 만약 O면은 몇 개가 있으세요 N은 다섯 개가 있겠죠 그렇죠 이 궤도가 이 궤도가 O각이면 다섯 개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주각이라고 이 주각 안에 있는 조그마한 이 궤도 있죠 이거를 두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 P, D, F, G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에 가전자 한번 볼까요 가전자 가전자는 최외각에 있는 같이 있는 전자라고 있어요 맨 마지막 궤도에 있는 애요 그 다음에 자유전자는 뭐예요 여기에서 이제 나간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핵의 구속력을 완전히 벗어나버린 상태예요 이런 애들을 자유전자로 합니다 즉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전도됩니다 즉 뭐요 이 가전자 때 있는 최외각까지가 전도되고 그 다음 아니 가전자 때고 거기를 넘어서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전도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자유전자를 전도전자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외각전자를 뭐라고 해요 가전자라고 되고 그 다음에 가전자 때 전자라고도 합니다 즉 여기가 맨 마지막이 가전자 때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서면 전도대예요 전도대 이 엄밀히 틀립니다 이 엄밀히 틀립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통상 반도체를 쓰고 있는 애들이 여러분들 주기일표 보면 실리콘하고 게르마늄이 있어요 실리콘이 원자번호가 14번입니다 그 다음에 게르마늄이 32번이에요 즉 실리콘은 전자가 14개고 게르마늄은 32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엄밀들이 어떻게 배열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몇 번이요 14번이라고 했어요 실리콘 14번이기 때문에 전자가 어떻게 14개입니다 먼저요 1S2 2S2 2P6 3S2 자 여기까지만 하면 이게 지금 현재 전자수에요 이게 이게 전자수에요 자 1개도의 첫 번째 자 여기를 자 이 슬래시 행거를 여기까지가 K각이에요 K각 그 다음에 여기가 L각 그 다음에 여기가 M각이에요 자 이 K각이 여기가 K각이에요 K각에는 두 각이 하나밖에 없어요 S각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L각에서는 뭐예요 부각이 부각이 두 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S, P M각에는 부각이 세 개 있는 거예요 S, P, D M각에는 부각이 네 개 있어요 S, P, D, F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K각에는 이게 전자수라고 했어요 첫 번째 S 부각에 전자가 두 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엔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L각에 두 번째 S 부각에는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P 부각에는 여섯 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더하면 열 개네요 열 개 그쵸 열 개면 이쪽 M쪽에는 이제 네 개만 배열할 수밖에 없어요 전자가 네 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3S2 원래는 3P6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2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두 개 해서 여기가 네 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총 열 네 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K각에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E의 N의 자승계로 배열되어 있다 할 때가 이 주각에 배열된 순서입니다 즉 뭐예요 첫 번째는 두 개 즉 E의 1의 자승계니까요 거기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L각에는 E의 2의 자승계니까 몇이에요 428 8개가 L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8개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N각에는 원래 E의 3의 자승이니까 18개를 채울 수가 있는데 전자가 그만큼 안 남잖아요 4개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S 부각 두 개 채우고 그 다음에 P 부각 6개를 채워야 되는데 6개를 못 채우고 2개만 채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현재 최외각은 몇 개가 있어요 4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외각에 4개가 있다고 해서 가전자가 4개 있다 해서 4가원소라 4가원소 그래서 실리콘이 뭐예요 4가원소입니다 4가원소 그러면 게르마늄 한번 볼까요 게르마늄이 32번이에요 보니까 1S2 2S2 2P6 3S2 3P6 3D10 이 두 각의 개수가 넘어가는 이거는 4식 증가입니다 4식 증가예요 S에서 P로 넘어갈 때 4 증가 그 다음에 P에서 D 넘어갈 때 4 증가 이런 형태로 넘어가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2개 여기에 2 플러스 6이기 때문에 8개 여기는 2 플러스 6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몇 개요 18개 그러면 2 8 18 이렇게 되면 28개 들어갔어요 이제 이쪽에 여기는 이제 N각 쪽인데 N각 쪽에는 몇 개 들어가요 4개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S2 4P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몇 개요 2개 2개 해가지고 총 4개가 들어간 거예요 4개 즉 뭐예요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KLM N각이 최각 최각이 되면서 이 N각에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역시도 4가 원소라는 거예요 즉 실리콘이나 게르마늄이나 모두 다 4가 원소입니다 그래서 이 4가 원소가 왜 이제 반도체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사용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먼저 그걸 보기 전에 원자의 결합 방법이 있어요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는가 원자의 결합 방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결합이냐면 먼저 이온 결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 뭐예요 소금 소금 있죠 NaCl 염화나트륨을 어떻게 해요 이온화 시키면 Na플러스와 CL마이너스로 나눠지죠 이렇게 NaCl같이 이온으로 나눠져서 얘네들끼리 결합하는 거를 이온결합이라고 해요 다음에 공유결합이 있어요 보니까 두 개 이상의 원자가 전자를 서로 공유해요 공유하면서 결합하고 있는데 이런 결합을 공유결합입니다 그래서 실상 이온결합에 비해서 공유결합이 결합력이 엄청 셉니다 공유결합은 어지간해서는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공유결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리콘이나 데르마늄 모두 사과예요 사과인데 실은 나중에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실리콘의 장벽전이라는 게 있어요 실리콘의 장벽전이가 0.7V 정도예요 그 다음에 게르마늄의 장벽전이가 0.3V예요 즉 뭐예요 게르마늄이 실은 장벽전이가 적기 때문에 게르마늄이 훨씬 더 좋아요 그 반도체로서 활용하기에는 더 좋은데 왜 실리콘이 거의 대부분을 쓰냐 실리콘은 우리가 모래 같은 뭐예요 석영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천으로 널렸어요 그렇지만 게르마늄은요 게르마늄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비싸요 그래서 실리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실리콘의 실리콘의 공유결합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 공유결합을 보기 전에 아까 최외각에 있을 때 이 원자는 그래요 최외각에 내가 최소한 8개는 있어야 내가 안정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를 옥테트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최외각에는 무조건 전자를 8개는 확보해야 원자가 안정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 구성할 때 8개가 돼야 안전하게끔 이렇게 안정되게끔 돼 있어서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리콘이 이렇게 있는데 최외각만 표현할게요 실리콘 원자 원자의 최외각이 이렇게 있어요 최외각 최외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여기도 실리콘이 있어서 또 이 최외각이 겹쳐요 공유결합을 하기 위해서 이 실리콘도 이렇게 겹치고 이 실리콘도 이렇게 겹치고 이 실리콘도 이렇게 겹쳐요 여기에도 계속 겹치는 거예요 계속 겹친데 한 부분만 띄어놓은 거예요 자 이 안에 있는 이 실리콘이요 이 실리콘에 최외각 전자는 몇 개라 있어요 네 개라 있죠 네 개이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애는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있는 애는 전자가 네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 개 있는데 얘가 여덟 개가 돼야 안정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웃하고 있는 실리콘의 원자를 빌려서 같이 공유결합을 해요 그래서 자 이쪽 실리콘에 있는 애요 이쪽 실리콘에 있는 이 전자 이렇게 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여기 실리콘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애 하나를 또 빌려요 또 여기 있는 애에 또 하나를 이렇게 빌려요 또 여기 있는 애에 이걸 이렇게 빌려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파란색 실리콘 전자의 뭐예요 이 최외각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옆에 있는 빨간색 거를 하나씩을 다 빌려온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실리콘 봤을 때 몇 개가 됐어요 여덟 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도 그 옆에 거를 다 공유해서 이 실리콘에 어떻게 결정을 보니까 전부 다 여덟 개씩 다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실리콘을 뭐라겠냐 진성 실리콘 진성 진성 반도체 이렇게 이런 실리콘으로 만든 반도체를 진성 반도체라 합니다 즉 불순물이 하나도 안 들어 있다는 반도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이런 진성 반도체는 우리가 이용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불순물을 도핑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자 반도체 보니까 반도체 들어가는데 반도체 원자 결합이요 실리콘이나 게르마늄은 사과 원소로 안정하기 위해서는 전자 4개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웃 원자의 전자를 서로 공유해서 최외각의 8개를 채우고 있다 글쎄요 그래서 최외각에는 최소 8개 전자가 있어야 안정된다 이 옥테트의 규칙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반도체 전류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순수 실리콘 결정이에요 지금 진성 실리콘 진성 반도체입니다 순수 실리콘 결정이 상온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했어요 이제 뭐 압력을 그러니까 자 가전자가 있는데 이 가전자가 궤도를 이탈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오려면요 여러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중에 이 에너지 종류는 압력이 될 수도 있고요 압력 에너지 열의에 의한 열 에너지도 될 수 있고 어떤 전압을 가한 전개 에너지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빛이 들어와서 광 에너지도 될 수 있고 이런 에너지 종류는 많아요 어쨌거나 이런 에너지를 통해서 최외각에 있는 애가 전도대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유전자로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일반 주위에 있는 주위 온도에 의한 열 에너지를 흡수한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돼요 가전자 때 가전자 일부는 전도대에 자유전자가 된다 글쎄요 즉 자유전자나 전도전자나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봅니다 이 실리콘이 지금 다 옆에 8개씩을 갖고 있어요 지금 다 공유해가지고 8개씩 하고 있는데 이 맨 마지막 거예요 이 녀석 이 녀석이 열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하나가 자유전자가 된 거예요 자유전자가 되면 이 자리에는 전자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전공이 생깁니다 즉 뭐예요 어디에 전공이 생겨요 가전자 때에 전공이 생기는 거예요 이 녀석은 이제 뭡니까 전도대로 넘어간 전도전자예요 즉 자유전자예요 여기에 있는 홀은 전공은 뭐예요 가전자 때입니다 가전자 때 우리가 원래 같이 있는 전자가 있었던 그 가전자 때에 있던 자리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이 전자들 있잖아요 가전자들이 어떻게 그냥 아무런 에너지 변화 없이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밑에 그림 보면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직류전압을 딱 가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직류전압의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는데 이 플러스 쪽에는 뭐예요 전공을 공급하고요 마이너스는 전자를 공급하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자 이쪽으로 전류가 갔다 가니까 전공이 요리에 간 거예요 전공이 요리 전공이 갔는데 전공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전자가 열 에너지에 의해서 생긴 자유전자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전공을 만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전자를 계속 공급하고요 그러니까 전자가 가가지고 계속 여기서는 전공 공급하고 여기서는 전자 공급하니까 전자가 계속 가서 전공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은 진성 반도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흘러지는 않아요 여기에 어떻게 돼요 이 자유전자가 몇 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흘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순수 실리콘 결정이 상원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가전자 때의 가전자 일부는 전도대의 자유전자가 된다 자 이 이야기예요 가전자 때 가전자가 빠져나가면 전공이 생성된다 이에 빠져나간 자리에는 동그랗게 전공이 생성됐어요 그 다음에 전도대 자유전자가 에너지를 잃고 가전자 때 전공에 떨어지면 재결합을 하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실리콘 양단에 전압을 인가했어요 이렇게 인가하면 전도대의 자유전자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여기 있는 이 자유전자였죠 이 녀석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이거예요 이거를 전자전류로 하고 거꾸로 역으로 전공 입장에서 따지면 이걸 전공전류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밑에 써놨습니다 가전자 때 가전자가 에너지 준위 변화 없이 인접 전공 속으로 이동하며 그랬어요 여기가 전공이 이렇게 생기니까 이 주위에 있는 가전자가 어떻게 해요 아무런 에너지 준위 변화 없이 이 전공 속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가전자가 빠져나온 자리에는 새로운 또 전공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계속 넘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이 맨첨에 여기 있다가 그 다음 여기 생기고 그 다음 여기 생기고 그 다음 여기 생겼다고 이렇게 하면 전공이 어떻게 해요 반대로 이동하는 것 같이 보여요 이렇게 전공이 마이너스 극으로 지금 전자가 플러스 극으로 갔으니까요 전공이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걸 우리가 전공전류라고 합니다 대략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도체, 반도체, 도체에 대해서 좀 배워 볼게요 분명히 아까 있던 이렇게 이 각 안에 있으면 이게 이제 가전자 때예요 여기에서 빠져나가면 자유로운 전자가 되는 자유전자가 되면서 여기는 전도대예요 전도대 이제 이 얘네들이 전기를 옮겨주는 애들이니까요 그래서 실은 가전자 때와 전도대가 어떻게 해요 차이가 있죠 얼마만큼 에너지 갭만큼 차이가 있어요 에너지 갭만큼 분명히 이 전 그림에서도 이 전 그림에서도요 이거 봐봐요 K각, L각에서도 분명히 에너지 주니에 갭이 있었어요 분명히 갭이 있었는데 이 갭이요 이 최각하고 전도대하고는 더 커요 더 큰데 그걸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전자 때와 전도대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부도체예요 지금 이 그림이 에너지 갭이 너무 넓어가지고 거의 모든 가전자가 어떻게 해요 전도대로 올라갈 충분한 에너지를 못 얻는 게 이게 부도체입니다 아무리 에너지를 세게 넣어도 올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즉 이게 뭐예요 부도체 절연체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요 그래도 짧아요 그래서 부도체보다 훨씬 좁은 에너지 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넘어가고 어쩔 때는 못 넘어가고 도체와 부도체 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도체라고 합니다 다음에요 도체요 도체를 보니까 가전대하고 전도대하고 어떻게 해요 겹쳐 있어요 지금 중첩된 거예요 그래서 가전자대와 전도대가 서로 겹쳐 있고 외부 작용 없이도 항상 많은 자유전자가 존재하고 있는 이런 애를 도체라고 합니다 다음에요 반도체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반도체의 종류 우리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애들은 뭐냐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런 애들은 도핑을 한 거예요 도핑 도핑이라는 건 불순물 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림픽 같은 데 보면 도핑 테스트 하잖아요 그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정상적인 거 말고 약물 투여를 해가지고 유의적으로 어떻게 에너지를 더 낼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거 이제 이건 이제 합법적인 게 아니니까 도핑 테스트를 하는 건데 이렇게 어떻게 불순물 넣는 걸 도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지금 P형 반도체는 지금 붕소를 도핑을 한 거예요 붕소 붕소를 보니까 상가원소에요 상가 여러분들이 주기율표에서 전자번호를 빼가지고 전자번호 보고 아니 원자번호 보고 최외각이 어떻게 해요 세 개가 나오면 그게 상가원소에요 이 상가원소는 뭐예요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도핑을 합니다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사이에다가 이렇게 도핑을 딱 해요 이렇게 도핑을 하면 자꾸 이게 넘어가네 꺼야겠다 이렇게 도핑을 하면요 원래는 실리콘에 여덟 개를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여덟 개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붕소가 사가원소면은 전체 다 여덟 개를 차지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붕소가 삼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기 하나 못 채운 거예요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여덟 개를 다 채워야 되는데 여기 하나를 못 채운 거죠 즉 전자 하나가 모자린 거예요 옥테트 규칙을 지금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홀 하나를 생성하게끔 하는 애를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가 전자가 하나가 없으니까 전자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이 전자가 하나가 모자리다 보니까 뭐예요 플러스 규칙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티브 해가지고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계속 그러네 이거 해도 이거요 아닌데 이게 전자 칠판이 아니여가지고 마우스가 움직여서 그러나 N형 반도체 한번 볼까요 N형 반도체는 그러면 뭐예요 전자 하나를 더 갖고 있었대요 그러면 몇 가 원소예요 우가 원소를 넣겠죠 그래서 N형 반도체 보니까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속에 우가 불순물 원자인 뭐예요 인 비속 Sb가 뭡니까 안티몬인가요 Sb가 안티몬일 거예요 주석 주석은 Sn이겠죠 Sb니까 안티몬이에요 이런 애들을 우가 불순물을 도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전자 하나가 생긴 거예요 지금 여덟 개 하고도 여기 중간에 하나가 남아있네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여분의 전자 다음에 여분의 전공이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네거티브 즉 음 음이온의 형태를 띄고 있어서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류를 움직일 수 있는 애는요 얘가 전공이 있기 때문에 전류 캐리어는요 전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류 캐리어는 뭐가 돼 있어요 전자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는 뭐예요 전공이 많고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다수 캐리어가 전공 전자라고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도 도핑 외에 이 진성 도핑을 한 상태에서요 도핑했으면 이 전공은 원소마다 지금 하나씩은 다 있겠죠 둥소 하나씩마다 전공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여기는 안티모 하나 이 비소죠 이 비소 하나마다 뭐예요 전자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가 여기 상온의 열에 의해서 전자가 하나 튀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전자 하나가 튀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전자 하나가 또 튀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P형 반도체예요 P형하고 N형 봤을 때요 도핑을 해서 다수 캐리어가 다수 캐리어가 분명히 전공이었어요 그렇죠 여기도 다수 캐리어가 전자였어요 이거 외에도요 이거 외에도 뭐예요 열에 의해서 이거는 도핑이고요 열에 의해서 얘 안에서도 이 전자가 튀어나가면 전공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전공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이 전공은 열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작아요 조그매요 그래서 소수 캐리어가 전공이 소수 캐리어에 전공도 있고 분해됐기 때문에 전자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서요 여기서 봐봐요 얘가 열에 의해서 튀어나갔어요 그럼 여기 전공 하나 생기고 전자 하나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봐봐요 요렇게 하면은 이 전공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이 전공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수 캐리어 그 다음에 이 전자는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소수 캐리어 요걸 이렇게 치우고 그 다음에 N형에서도요 N형에서도 도핑에 의해서 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열에 의해서도 전자하고 전공으로 나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열에 의해서 전자가 나가고 전공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예요 N형에서는 요렇게 도핑과 열에 의한 다수 캐리어가 전자가 되고 열에 의한 소수 캐리어가 전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열에 의한 걸 생각하지 않으면 P형 N형 반도체 했을 때 P형에는 다 전공만 표시해야겠죠 N형에는 다 전자만 표시해야 될 거예요 요런 식으로요 어떻게 해요 P형일 때는 전공은 동글뱅이 빈 거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이런 애들을 많이 표시하고 이 전자표시는 조금 해줘요 그다음에 N형에서는 전자표시는 많이 해주고 전공 표시는 조금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제 붙여 보는 거예요 이제 붙여 봅니다 붙이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붙이면 자 이제 붙였어요 분명히 P형 반도체는 뭐예요 다수 캐리어인 전공이 있는데 그 전공 중에 도핑에 의해서 생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열에 의해서 생긴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소수 캐리어 전자가 있어요 얘는 뭐예요 열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N형에도 다수 캐리어인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는 뭐예요 도핑에 의해서 한 거하고 열에 의해서 생긴 전자예요 그다음에 얘 때문에 힘드네 그다음에 소수 캐리어가 뭐예요 열에 의해서 생긴 소수 캐리어 전공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한번 볼게요 실리콘 게르마늄의 반을 상가 불순물로 나머지 반을 오가 불순물로 도핑시 이제 P형과 N영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된 얘를 붙이면 이 사이요 이 사이가 PN 접합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P영역이요 P는 도핑 및 열적으로 생성되는 다수 캐리어 전공 열적으로 생성되는 소수 캐리어 전자가 있어요 N영역은 도핑 열적으로 생성되는 다수 캐리어 전자가 있고요 열적으로 생성되는 소수 캐리어 전공이 있어요 이렇게 된 얘를 딱 붙였을 때 이렇게 PN 접합이 생기는데 이렇게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과연 과연 그래서 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 보면서 그 다음 설명 한번 교재 한번 봐봐요 자 공핍층 이라는 게 이제 나와요 공핍층 공핍층은 이런 전자와 전공이 없는 지역이에요 공핍층 정의 한번 볼게요 어떤 전도전자나 전공이 존재하는 PN 접합 양쪽의 이온층 그랬어요 이게 지금 PN 접합층이거든요 이 PN 접합층의 양쪽의 영역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없어요 이온화만 되어 있고 없어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접합이 되면 N영역의 일부 전자가 P영역으로 확산되어 접합부근 P영역의 전공과 결합한다 그랬어요 접합을 하는 순간에 이 전자녀석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전공이니까 여기 솔랑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도 솔랑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접합 딱 허는 순간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이 지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다 넘어가가지고 여기 입장에서 보면 여기하고 이쪽 이제 반대를 나눠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을 봤을 때 이쪽은 이제 다 채워져버린 거예요 얘는 가가지고 여기 채워지고 얘는 가가지고 여기 채워지면 실질적으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는 이제 전자전공이 없어요 전자전공이 없는데 왜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왜 플러스냐 이거예요 여기는 넘어갔기 때문에 원래 전자를 갖고 있어야 자기가 중성이에요 중성 전자를 갖고 있어야 자기가 중성인데 전자 하나가 뺏긴 거예요 뺏겼다 보니까 플러스 이온으로 변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전공이 있어야 그러니까 전자 하나가 없어야 자기가 중성이에요 그런데 전자 하나가 너무 와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있던 것보다는 전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온층이 형성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양가로 3번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P 영역의 상가원자는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고 N 영역의 옥과 원자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어서 P N 접합 부근에 음이온층과 양이온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공필층이 아주 중요해요 이 공필층이 그러면은 자 이제요 이런 공필층이 생기면요 어떻게 되냐 이게 이 공필층이 생기면 자 이제 이런 공필층이 생기면은 이 전자가요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요 이 플러스잖아요 이 플러스의 인력 얘 달라붙을까입니까 플러스니까 이 인력과 여기 마이너스니까 배척할까입니까 이 마이너스의 청력을 넘어서야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장벽전이라고 합니다 이걸 장벽전이라고 해요 이제 이걸 넘어서야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가로 4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N영역의 전자가 P영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양이온의 인력과 음이온의 청력을 극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옆에 오른쪽에 보니까요 옆에 오른쪽에요 25도씨 기준에서요 장벽전이 VB가요 얼마래요 실리콘은 약 0.7V 게르마늄이 약 0.3V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은 넘어가기 위해서 좋은 거는 게르마늄인데 왜 실리콘이 좀 더 높은데 왜 쓰냐 경제성 때문에 그러겠죠 그 다음에 접합부 온도가 높아지면요 장벽전이는 줄어들고 장벽전이가 줄어들면 접합부 온도가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한번 PN접합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한번 그걸 설명해 볼게요 지금 했던 거를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PN접합을 했어요 최초에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하고 딱 붙였어요 아까는 구조 가지고 설명했던 거고 이제는 에너지 때 가지고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자 왼쪽이 P형형이고 오른쪽이 N형형이에요 자 통상 우회가 이제 여기가 전자들이 많으니까 여기는 전도대 밑에는 뭐예요 가전자 때요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통상 P형형이 N형형보다 좀 더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P형형은 3가 불순물로 도핑을 했고 N형형은 5가 불순물로 도핑을 했어요 그러면 3가면 전자가 3개 5가면 전자가 5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핵이 이 전자한테 작용하는 인력이요 그러니까 전자기력이죠 이 전자기력이 P형 같은 경우는 플러스 3만큼 작용을 한다면 N형형의 5가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5만큼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대가 더 낮습니다 잡아당기는 힘이 작으면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플러스 5만큼 잡아당긴다고요 그래서 이게 N형형이 살짝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P형형과 N형형을 딱 붙여 놓으면 이런 형태로 생깁니다 여기가 살짝 높고 여기가 살짝 낮아요 이런 형태로 생깁니다 이렇게 P형 에너지대는 N형 에너지대 보다 약간 높은데 자 N형형의 전도대 상단 전자예요 여기 여기 이 N형형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에너지가 여기서 여기 위에 있는 애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형형 전도대 상단 전자는 P형형 전도대 하단으로 이 밑으로 이렇게 접합을 넘어서 확산합니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류에 의해서 공기가 흘러가듯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 접합을 넘어서 넘어간 이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떨어져가지고 P형형의 가전자 때 전공하고 맞바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전공과 재결합을 한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N형형형은 높은 에너지 전자가 확산되므로 에너지를 잃은 만큼 여기 있는 애들이 넘어갔어요 많이 넘어갔어요 많이 넘어가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뭐예요 전자들이 에너지가 상당히 높은 애들이 지금 넘어가버린 거예요 맨 위에 상단 있는 애들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이 N형형은 점점 내려옵니다 이제 에너지를 잃고 점점점 내려와요 이렇게 넘 에너지를 잃은 이 에너지대가 점점점 내려와서 딱 어디요 N형형형의 전도대 상단이 P형형형의 전도대 하단하고 딱 똑같아지는 그 지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고 어떻게 해요 이 중간에 이제 더 이상 못 넘어가죠 이렇게 그러고 공표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N형형형은 높은 에너지 전자가 확산되므로 잃은 에너지만큼 에너지대가 아래로 이동하고요 N형형형 전도대 상단이 P형형형 전도대 하단과 일치시 확산을 멈추고 이제서야 이제 공표증을 형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 공표증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만큼의 전위를 줘야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장벽전이라는데 못 넘어가니까 이 장벽전이라는데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PN 접합 바이였습니다 자 이렇게 접합되어 있는 지금 이제 이 상태로 이 상태로 반도체는 출시가 돼요 이제 우리가 가져오는 반도체는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돼 있는 반도체를 우리가 사오는 거예요 다이오드를 PN 접합 다이오드를 사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에다가 우리가 전압을 어떻게 거냐 이거예요 자 이 바이오스라고 하는 거는 이런 반도체 기기나 이런 전자기기에서 구동하기 위해서 전압을 인가하는 걸 바이오스라고 해요 그래서 통상 우리는 뭐 인가 이렇게 안하고 그냥 아니 전압 이렇게 안하고 여기서는 바이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PN 접합 바이오스인데요 자 PN 접합 다이오드에다가 전압을 어떻게 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상 방향으로 걸어 놓은 거를 우리가 순방향 바이오스 그 다음에 역방향으로 전압을 인가한 거를 역방향 바이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할게요 자 순방향 바이오스요 순방향 바이오스 보니까 어떻게 해요 P영역의 극을 우리가 N오드라고 N영역의 극을 캐소드라고 해요 자 이런 P영역의 극인 N오드에다가 플러스 전극을 연결하고 N영역의 극인 캐소드에다가 마이너스를 연결하면 이건 순방향입니다 이걸 서로 거꾸로 하면 역방향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순방향 바이오스요 정의 보니까 P영역의 플러스 N영역의 마이너스를 를 연결한 후에 이 전압을 어느 정도요 공핍층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전압인 VB 이상으로 인가를 해야겠죠 게르마늄은 0.3V 실리콘은 0.7V 이상을 인가해줘야 공핍층을 들락날락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VB 이상의 외부 전압을 인가를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마이너스로부터 전자가 N영역으로 들어가고 플러스로부터 전공이 P영역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은 N영역 전도전자가 공핍층을 넘어가지고 분명히 VB 이상으로 넘겼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넘어가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P영역의 전공과 재결합해가지고 가전자 때 가전자 때 가전자가 된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는 거죠 이쪽으로 전류를 전자를 집어넣고 여기는 전공을 집어넣으니까 저쪽으로 넘어가서 잘 통과할 거 아닙니까 전류는 계속 통과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자 근데 이제 거꾸로 걸었어요 거꾸로 걸면 어떻게 되냐 거꾸로 역방향 바이스 P영역의 마이너스 N영역의 플러스를 건 거예요 그리고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VB전압 이상을 가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로부터 전자가 공급되죠 마이너스로 전자가 공급되니까 여기에 원래 있던 전공들이 어떻게 해요 상당히 가겠네요 여기에 전공 공급하니까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쪽으로 가겠네요 자 순간적으로는 다수 캐리어에서 넘어가요 넘어 가는데 넘어가면은 여기 공급층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원래 있던 애들이 다 이리 빠져나가니까 공급층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공급층이 넓어졌다가 여기에 인가된 VB 이상의 인가전압이 공급층 전압하고 똑같아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가 애초에는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한 0.5V 했어요 장벽전이니까 내가 10V를 걸었어요 근데 공급층이 점점 넓어져서 공급층이 10V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전류 안 흘려는 거예요 그때는 이때는 그러니까 공급층에 여기 장벽전이 하고 여기 인가된 바이오스 전압하고 완전히 일치될 때까지 그때까지 전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치되면 이제 더 이상 안 늘려요 공급층은 엄청 넓어졌겠죠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요 분명히 다수캐리어인 전공 소수캐리어 아니 다수캐리어인 전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소수캐리어인 전자도 있을 거고 다수캐리어인 전공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소수캐리어인 앱들에 의해서는 소수캐리어 입장에서 보면 역방향 바이오스가 순방향 바이오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소수캐리어 입장에서는 역방향 바이오스가 순방향과 똑같다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전자 여기는 전공이 소수캐리어잖아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 역방향 바이오스가 자기 입장에서는 순방향과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소수캐리어 입장에서는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흐르는 거를 누설전류라고 합니다 누설전류 그래서 이 누설전류가 아주 조금 흘러요 아주 소수캐리어만큼 아주 조금 흐르는데 만약에요 소수캐리어가 흘러가다가 여기 있던 애들의 실리콘 원자를 때려요 실리콘 원자를 하나 때려요 하나 때려가지고 이 녀석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를 때려가지고 얘가 다시 전자 하나 튀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전자 두 개 될 거 아닙니까 이 전자 두 개가 다시 가면서 또 때려요 그러면 이제 전자 네 개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자가 막 많아지는 걸 전자 사태라고 하는데 만약에 역방향 바이오스를 엄청 세게 걸어가지고 소수캐리어 입장에서 소수캐리어 입장에서는 순방향 바이오스가 똑같잖아요 이게 엄청난 전개에 의해서 자기가 막 가면서 때릴 정도 때려가지고 전자가 막 나올 정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수캐리어가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엄청난 대전류가 흘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해요 에버런치 항복이라고 합니다 역방향에 엄청난 누설전류가 엄청 많아지는 걸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음에 봅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까지 설명 드렸고 소수캐리어에 의한 작은 누설전류가 존재하는데 역방향 바이오스 증가시 그러니까 전압을 역방향으로 엄청 올린 거예요 증가시 소수캐리어에 의한 전자 사태가 발생하면 역방향 전류가 급증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에요 자 맨 처음에 여기 지금 장벽전이에요 여기 자 순방향으로 전압을 지금 VF가 순방향 전압이고 VR이 역방향 전압이에요 순방향 전압을 VB 이상으로 가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전까지는 안 흐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로 역방향 바이오스를 가했어요 그러면 실은 안 흐릅니다 아주 조금의 누설전류 실은 이게 그림이 너무 이게 크게 그렸는데 원래는 이거죠 순방향 전류예요 순방향 바이오스입니다 역방향 바이오스예요 역방향 전류입니다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실리콘이면 여기가 0.3V 아니 0.7V 여기가 장벽전이랍니까 맨 처음에 전압을 0.1V 가해도 전류 안 흘려요 0.2V 안 흘려요 쭉 안 흘리고 있다가 0.7V 넘어서는 장벽전이 이상의 전압을 가하면 그제서야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PN 좌팍에 전류가 딱 이렇게 흘르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요 역방향으로 가했어요 역방향으로 역방향으로 가하면 소수 캐리어에 의해서 조금 흘릴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흘려요 지금 여기서는 너무 뛰어났지만 이게 아주 조금 흘려요 아주 조금 아주 이렇게 흘르고 실은 여기 그래프에서요 이런 표시를 했잖아요 이런 표시 이 표시는 엄청 많이 가 있다는 거예요 선을 끝까지 이렇게 엄청 밀게 가게끔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나갔던 표시거든요 이렇게 많이 나갈 정도로 다이어스를 가면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에버런치 효과에 의해서 역방향 전류가 이렇게 흘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르는 이거예요 이만큼이 누설 전류라는 거예요 이만큼이 그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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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해서 너무 많이 해놨죠 그림이 원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대로 카피와서 썼기 때문에 누설 전류가 실은 이게 한참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피엔접합 다이어도 끝나고요 10분간 쉰 다음에 LED 발광 원리하고 태양전지 발전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